오늘 낙지 호롱이를 할건데 지금 낙지가 살아있던 것을 방금 살짝 데쳤어요 자 호롱이 감아서 지금 도와주고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 저희 시골집이예요 불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거 집불에다가 빠르게 확 구울 거예요 쏴아 쏴아 자 이제 낙지를 집불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집불이 엄청 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워야 돼 움직이면서 반그라믄 타버려 다 익었어요 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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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쁘 그래서 1 2 5 6 00 6 5 와.. 와.. 쥐뿌리 향도 기가 막히게 나면서 와.. 매콤하면서 쫀득하고 아.. 죽여주구만요 이게 뻘락주라니까 발이 엄청 부들부들해가지고 전혀 질기지 않습니다 아.. 한잔 해야된대 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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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쥐뿌리 빨리 와르르 익으면서 특히 그 불향 같은 거 싹 잘 입혀져요 와.. 요건가 못뿌려고 날파야된대 Asy direito 지금 Spot 쥐뿌 아.. 근데 바 recorded 음....... 앵 하.... 너무 맛있다. 아 그러니까 마지막 계속이네 아 아 매끈 달달한게 아주 진짜 좋습니다 쏴악쏴악 지금 낙지가 어느정도 좀 잡힌데요 사드시기 괜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집불 아니더라도 댁에서 후라이팜 같은거에 그 힘 살짝 둘러가지고 이렇게 딱 구워서 드셔도 괜찮거든요 매운 양념 싹 발라가지고 댁에서도 이렇게 후라이팜이 좀 손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을거에요 쏴악쏴악 요거는 어제 김장했거든요 김장날이 동주에요 항상 저희는 이렇게 팥죽에 먹거든요 세알팥죽 전라도에서는 여기다가 설탕을 좀 넣어서 먹습니다 탕! 와아 고춧가루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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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장님 사모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어머님 손질해주신 고생해주신 어머님께 제가 따로 효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